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 심우 예식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손양원 목사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정신이라며 한국교회가 손양원 목사의 정신을 계승해서 세상의 수치를 받지 않고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현장에 서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총회와 교회, 교회 일치와 복음통일 시대의 개막, 그리고 총회사나 노폐와 교회성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임원회 출범식에서 손교자 손양원 목사 사랑의 열매탑 헌화식을 통해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영성으로 섬기는 임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